영탁 팬클럽이 발달장애인 돕기에 나섰다. 최근 영탁 팬클럽, 안산 내 사람들은 5월 13일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상록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영탁의 탁쇼, 픽스W, 콘서트 실왕 영화 개봉을 기념해 지역사회 봉사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해 함께 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록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와 깊은 연을 맺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영탁의 탁쇼, 인천콘서트의 상록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장애인들을 다시 초청해 함께 콘서트를 관람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산 내 사람들은 경기도 내 화랑요원지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요원지는 미술관과 오토캠핑장이 있는 곳으로 이들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환경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영탁은 최근 코데렉 헬스 개통 20주년을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영탁은 최근 코데 헬스 개통 20주년을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기적으로 환경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